안녕하세요. 저는 터무니 책방의 책방지기 엄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글도 쓰고 책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가지 예술기획도 하는 예술가이자 창작기획자입니다. 터무니 책방은 독립서점으로 대형서점 등 기성출판에서 만나기 힘든 작가들의 독특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화기획사 벨류브리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고요. 이곳은 다양한 독립출판 작품들과 멋진 책들이 있는 서가를 비롯해 전시, 커뮤니티, 워크숍 등이 진행되는 책공간이자 문화공간입니다. 책을 보다가 쉴 수 있는 다방향이라는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그리고 창작세계에 있다 보면 많은 작가, 창작자들이 경제적 효율성과는 조금 떨어진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느꼈어요. 그게 요즘 시대에 굉장히 터무니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터무니 없음이 매우 가치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터무니 없는 사람들의 터무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터무니 책방이 되었습니다. 다방향 카페에서는 커피와 브런치, 디저트도 손수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단연 커피고요. 에스프레소 종류뿐 아니라 직접 볶아서 내려드리는 핸드드립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베이커리는 수제로 만들고 있는데요. 브런치 메뉴인 허니베리 토스트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저마다 느끼시는 기억은 다르시겠지만 처음 왔을 때는 흥미롭고 두 번째는 설레고 세 번째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사람들의 터무니 책방으로 놀러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터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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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무니 터무니 터무니